어른이 된다면 그런가? 사과랑 딸기랑 또 귤이랑 포도 그리고 오렌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? 딸기랑 사과 딸기랑 사과가 좋아? 이건 딸기 공주입니다 딸기 공주야? 딸기 공주니까 빨간색을 좋아해 오이 복숭아도 좋아하잖아 응 복숭아는 너희가 좋아하는 핑크니까 엄마가 오이 가졌을 때 복숭아 진짜 많이 먹었지 그래서 너희가 너 복숭아를 좋아하는 거야? 그런 거 같아 엄마도 지금 너 복숭아 좋아해? 엄마?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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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엄마도 사과 좀 먹을까? 갈등 예 세상에 맛있어? 엄마도 사과 롬이도 자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? 응 이거 우리 막 이거 보면서 했었잖아 라방 라방? 라방이 뭔지 알? 응 막 우리 옛날에 막 그거 보면서 그림 맞추기 하고 막 그랬었잖아 로미.. 로미는 자요 자고 있어요 아.. 우리 먹으면서 자고 있어요? 응 저는 이제 밥먹을게요 아무것도 먹을 거야? 응 엄마 옆에 좀 있어 좀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좀 읽어봐 한글 공부 좀 하면서 네? 오빠는 이모가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니 하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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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읽고 있는 거야? 어? 응 샴푸물 생각보다 응 아빠인 줄 알았어 미안해 옛날에 이모는 조금 못생겼었지 아 엄청 많이? 엄청 많이 못생겼었어? 옛날에 그때 이모가 중학교 때였어 엄청 못생겼었어? 사과나 알 사과나 알아? 얼굴이 그릴 때? 내 유천 가는 거 알지? 내 유천 가야 돼 씩씩한 갈 수 있어요? 네! 그때처럼 그때처럼? 막 우는 거 아니야 또? 아니야 이게 뭐지? 안 오를 수 있어? 이제 루 6살 반 되는 거 봐봐 봐봐 6살 반 되면 2층으로 올라가? 아 선생님 아니 이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좀 더 그냥 더 커지 2층 반으로 간다고 2층 반으로 올라가 이제? 그럼 2층 반은 그 밖에 있는 계단으로 다니는 건가? 네 밖에 계단 있잖아 응 놀이터 있는 그쪽에 계단 있잖아 거기로 들어가? 아니 그러면 끝으로 정수비 있는 데에서 올라가나? 응 응 그 우리가 저번에 우천에 도서관도 있다고 했잖아 응 거기에 여기에 문이 있거든 거기에 계단이 있어서 거기로 가 아 그래? 응 친구들 다 같이 같이 올라가면 학교 사랑해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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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몸이 들었을까 진짜 안녕하세요 두리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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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진 이모다 안녕 예진 이모 애기 낳잖아 응 아기 보고싶지? 응 아기 이름이 뭐게? 지아 지아? 지아 뜻하자마자 지? 지 지하 말고 지아 지아? 맞아 지하 지아?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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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r 뭐라고? x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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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 딸이야? 엄마 누구 강아지야? 너 고모 강아지지? 누나 닮아줘야 봐! 야 근데 얘 왜 눈이 없어? 왜 눈이 없어졌어? 누나는 눈에 넣어가지고 여기 카메라는 여기 있는 거야 물에 넣었었어? 응 고양이에요 눈이 없어졌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야? 코야 입이야 핑크는 코야 사비추추도 있는 코잖아 사비추추 맞아 사비추추 배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지 지지야 지지야 입에 세균 다 들어가 로미 로미는 지금 자고 있어요 로미 한번 로미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잠들었어요 목욕하고 조 그냥 어디가 가 아 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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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팡팡소리나면 안돼 밑에서 나 엄마 미세먼지 생겨라 잘 내려놔 오늘 미세먼지 엄청 많았잖아 없는 날 나가서 놀자 공놀이 하러 가자 앉으세요 아 개 떨어져 사베쭈쭈 데려가래 이모가 항구머리 잘 없어갖구 로미는 지금 자고 있어요 코자야 코자 밑에 집 아줌먹으라기 근데 이걸 왜 안먹어 아이고 이걸 왜 안먹어 이거 엄마가 먹었던거 아니야? 내가 먹었던거 아니야 내가 먹었던거 아니야 너가 먹었던거야 잠깐만 이거 진짜 사베쭈쭈이 같아 어 그렇다 뭐죠? 모양이 로우야 오랜만에 이게 나왔다 이거 먹게 고슴도치 고슴도치 뭐래요? 고슴도치 오 이제는 로우이가 옛날에 애기때 고슴도치 말했더라 뭐지? 고도도치 이랬어 좀 약간 이상하게 말했어 웃기게 말했었는데 보슴도치라 그랬나? 보슴? 고슴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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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 고 내일 딸기 사과 먹을까? 손톱 길었나 보지 사실 루이는 딸기랑 사과랑 또 메론 내일 메론 사먹을까? 루이 아까 메론 먹고 싶더랬잖아 아니 메론 싫어? 루이는 딸기랑 사과랑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? 블루베리 키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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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? 루이 키위 좋아했잖아 키위가 안 좋아 그래? 그러면은 귤 귤 귤 귤 오렌지는 오렌지는 아니야 여기서 로이와 로미는 뭐해? 이러시는데 넌 사과먹고 있고 로미는 자고 있어요 로이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말에 잘하게 된 거야? 아니 엄마를 엄마가 로이 한 때 많이 사랑해줘서 뭐라고? 엄마가 로이 한 때 많이 사랑해주고 여행 가줘서 여행 가지고 많이 사랑해줘서 말을 잘하게 된 거야? 진짜? 그러셨어? 그러셨어? 로미는 자고 있어요. 로미는 여기서 자고 있어요. 여기저기. 쇼파에서. 응 쇼파에서 자고 있어요. 이거 있어?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또 조용할 때 할게요. 로이 말 너무 잘하는데. 로미야 그만 나오게. 안녕해. 안녕. 안녕. 끊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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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끊어요. 응? 빨리 끊어요.